조선시대 성산시흥에서부터 서귀포 법환까지를 아우르는 정의원의 중심지였던 성흥마을에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정의원성 600주년 축제가 열립니다. 성흥리가 지켜온 제수도의 전통문화를 펼치고 함께 누리며 미래로 이어갈 특별한 사흘간의 여정. 사람과 문화, 역사와 미래, 나눔과 체험의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1월 4일 JIBS 특집 녹화방송 역사의 향연에는 장구의 신 박서진, 트로티의 여정 요요미가 함께합니다. 기타 자산사항은 JI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